2021년 12월 9일 여행 24탄 스타토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규모가 좀 큽니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십니까? 뭐야? 불탄 게 아니야 불탄 게 아니야 벽지가 이래 불탄 게 아니라 벽지가 이러네 계십니까? 잠깐 실례 좀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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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뭔 소리야? 계세요? 저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누구 있나..? 왜 이렇게 자꾸 열리나..? 특별한 건 없어.. 왜 이렇게 자꾸 열리나..? 왜 이렇게 자꾸 열려..? 아직까지 특별한 기운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하게 이렇다 할 기운이 느껴지는 거였어 잠깐만..뭐야? 방금 뭐야? 방금.. 방금 뭐야? 방금 본 사람? 방금 잡기정도 있는 것 같은데.. 2층.. 2층.. 누구 있어요? 어..? 누구세요..? 정댕아.. 조용히 봐.. plate? 2층... 3층la Games 아직까지 특별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없는데.. 닝댕아, 잠깐만.. 닝댕아, 짖으면 안돼 사람인거..? 사람 아니야 그런거.. 혹시 계세요? 계시면 말씀 좀 해주십쇼 저거.. 마지막에.. 자기들이야 장난이 심하구나 제가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제가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댐비아대 드리겠습니다 수신 왜그래 갑자기? 창 przy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계세요 잠시만요 소리.. 여러분 소리요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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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걸어오는 소리.. 소리.. 여러분들.. 악귀는 아닙니다 악귀는 아니에요 일단은 현재까지 제가 느낀 바로는 일단 악귀는 아닙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담배 한 대 드려볼게요 잠깐만요 담배 한 대 드리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무슨 얘기든 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조건 내쫓고 기차 하나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대체적으로 망자들이.. 왜 망자들은 가라고만 해? 내쫓으라고만 해? 그럴 수 밖에 없어요 망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자신의 터..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니까 낯선 이방인이 들어오면 이렇게 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 나가.. 꺼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터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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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버리네.. 잠깐만.. 아.. 진짜.. 아.. 아.. 꺼져 버리네.. 아.. 꺼져 버려.. 지금 밑으로.. 잠깐만요 이런다니까 여러분들 밑에라니까 지금 가지 마십시오 자.. 전체 태우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담배.. 여기 있습니다 담배.. 계십니까? 남성분이랑 같이 계시잖아요 맞죠? 어디 계세요? 없어.. 진짜 나갔나봐 별로.. 저기요 담배도 잘 안타.. 담배도.. 연기가 나긴 나는데 잘 안타.. 저기요 기운을 숨긴게 아니라 기운을 아예 뺀거 같아 여러분들 기운을 숨긴게 아니라 아예 뺐어 아예 이거는 뺀거라 뺀거 여러분들이 원하는 레전드가 안나와 버리네 또 처음에 현상 좀 있길래 뭔 소리도 나오고 하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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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맞네.. 뭐가 안맞아요 요즘 아.. 아.. dobry.. 아이.. 암울 Bible